부부고 아이시 김혜장 한다대 식대만 돈천만 나오지? 그래 그런 데서 얻어먹으면 좀 싸이잖아 거의 김혜장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았지 맨날 말로는 상생하면서 그치? 가격이나 우리 척쌍구 김혜장이 우리나라 섬유계열에서 몇 번째야? 15번째 근데 그 저기 어디야 대구 이쪽 내가 궁금한 거는 그 쪽이 많잖아 우리 섬유 배울 때도 항상 섬유 산업 자체가 그게 다 빠져나갔지 베트남 이런데로? 인도 이런데로? 인도 이런데로? 인도 이런데로? 인도 이런데로? 아 베트남 쪽은? 야생동물 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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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출근한다고 하더만 그 인프라라는 게 뭐야?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거야? 네 그 인프라라는 게 뭐야?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거야? 아 그렇지 전기수도가 안정적으로 그치? 그게 문제지 아 아 그러네 그렇지 야 워라마이시 워라마이시 그 인프라마이시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